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가 500, 1000, 2000, 3000, 4000 음 지금 바로 가면 안되는데 어쨌든 저번 시간에 4가지 모든걸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와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서 점프를 하고 점프를 하고 가고 내려간 다음에 들어가고 하나가 완성이구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야되겠다 이렇게 들어가고 으잉 오른쪽으로 들어갈까 결론은 여기서 들어가는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총 4가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여기 또 5개 들어갔구요 자기가 혼자서 이제 또 왔다갔다 할거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여기에 약간의 저장 타이밍이 있으면은 좋겠죠 어느정도의 저장고가 있어야 음 좋죠 또 한번 갔다오라고 지금 하는겁니다 갔다오라고 여기 있지 다 넣고 음 갔다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되구요 보시면은 이렇게 됐구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가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둘 셋 여기 놓아주시면은 끄시구요 이것도 거의 비슷하죠 한칸 옆으로 한칸씩 더 넓은건가 아니죠 똑같네요 놓고 하나씩 긴팔 놓아주시면 되고 긴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가면 되고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아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는 속도가 60초니까 어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나가는 거 나가는 것을 이렇게 놓는게 됐겠죠 크라이오나이트가 이쪽에 있으니까 크라이오나이트를 이제 이쪽에서 빼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크라이오나이트 들어가게 되구요 크라이오나이트 들어가고 크라이오나이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3 273 273 273이 여기도 있죠 어 젠장 이거 못 들어오는데 야 왜 지금 어딘가 지금 부서졌는데 버티지 못하고 어딘가 지금 부서졌는데 부서졌다라는 소식을 못 들었네요 어디냐 어디냐 아 이건가 보구나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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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건가 지금 비상착륙 실패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비상 비상착륙 실패인가 지금 첫 쪽 보면 압니다 이쪽 가가지고 아 이거 이건 아닌데 이쪽 요렇게 있잖아요 뭐지 지금 뭔가가 지금 잘 튀고 있는데 그쵸 어 저희는 잘 튀고 있다는 거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우주선 하나 더 나도 되긴 하는데 돌 잘 오고 있고 여긴가 여기 뭔가 떨어져서 그런가 어쨌든 이쪽 잘 오고 있고 문제는 없어 지금 뭐 땜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잘 나오죠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자 하나 놓고 잠깐만 이거 상자 하나 놓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넣고 넣고 그러면은 됐죠 됐습니다 이렇게 놓아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주 정도만 놓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신경 젤이 들어오고 25도가 들어오고 신경 젤이 들어오고 신경 젤이 들어오고 25도가 들어오고 뛰어 넘어 뛰어 넘고 뛰어 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경 젤 신경 젤이 신경 젤이 신경 젤이 어디로 들어갔었지 신경 젤이 딱 여기 하나인가 딱 여기 하나였나 여기서 좀 밑으로 그러면 한참 좀 내려가야 되는구나 여기 여기 신경 젤이 여기 여기니까 어 여기서 여기 놓고 신경 젤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잠깐만 25도도 어차피 25도 들어가야 되고 신경 젤이 어차피 이상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쪽으로 놓고 신경채를 이쪽 됐습니다 신경채를 여기 있으니까 됐습니다 신경채를 들어가죠 어허이 여기서 점프 끝 쭉 들어가는지 보면은 됐죠? 이렇게 해서 신경채를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낙기운 판 여기서 낙기운 판 이쪽으로 해서 낙기운 판이 몇 개씩 들어가죠? 10개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용청 상자를 하나 놓고 중요 데이터 카드 놓게 되면은 시무조 과업 팩 끝 오 끝났다 그 다음에 음 망가진 데이터 카드는 어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선택적으로 놓고 응급 상자 놓고 여기서 시무조 과업 팩 첫 번째 거 드디어 탁 와우 그 다음에 이거 놓고 망가진 데이터 카드는 이쪽 아마 나가는 곳 있을 거예요 분명 아마 여기가 망가진 데이터 카드? 맞죠? 이쪽까지 그냥 간다 생각하고 음 아니요 망가진 데이터 카드 망가진 데이터 카드는 뭐 그닥 그런 거 없잖아요 잠깐만요 망가진 데이터 카드는 그냥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도 이제 또 쓸 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쓸까요? 없애버리고 공급처 놓고 공급처 놓고 안개정도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서 가져오냐 여기서 망가진 데이터 카드 놓아주시면은 끝이고 많이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모아놓도록 하죠 이거는 그냥 여기다 큰 상자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음 그러면은 끝!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와우 시무조 과화팩 2개씩 완성이 된거죠 야 야 드디어 시무조 과화팩 끝났다 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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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무조 과화팩 드디어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저쪽에다 가가지고 과화팩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열심히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음 이거 연구하고 그 다음에 반물쯤 먼저 엔진부터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 공장 이거 500개씩 늘어나요 구조적 이제 무결성이 500 지금 500 그렇기 때문에 1000이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주선이 1000이기 때문에 총 200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솔직히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이거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이거까지 이걸로 하죠 음 이걸 해야 되긴 하는데 우선 저기까지만 하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좀 훑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아 잠깐 야야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쪽 와서 이쪽에다가 4단계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러면은 여기다 시무즈 과학팩 100개 그러면 이제 또 시프트 우클릭 좌클릭 좌클릭 딱 해주시면은 끝 끝 끝 끝 끝 끝 그럼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럼 이제 가지고 올 겁니다 시무즈 과학팩 가지고 오고 있죠 운반중 100개 벌써 운반중 100개라는 거예요 낙기음 잘 되고 있죠 이거 100개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우주 이게 이게 지금 생산량이 116%이기 때문에 한 번의 재료로 한 번을 더하고 16% 더합니다 음 그쵸 더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40 한 16%니까 8개 10개 정도는 더 빠진다고 보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40개 42개 정도만 있으면 이게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원들을 그만큼 아낄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생산모듈 이것만 많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이 4개만 돌려도 됩니다 4개만 4개만 돌려도 될 정도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 천천히 이제 쭉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고 이제 반물질 하고 있죠 이것도 1000개 필요 없어요 한 400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뭐 4단계 과학팩은 다 있으니까 여긴 생물학도 안 들어가잖아요 생물학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문제에요 이쪽 용기 용기 기체 용기가 문제인데 넌 또 왜 안되냐 아 잘 되고 있죠 초전도 케이블이 지금 부족해서 그래요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273 위기 왜 이렇게 이게 빠져 있었구나 분명 빠져있지가 않았었는데 이게 아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끝났죠 반물질 끝났습니다 금방 끝났죠 정말 금방 끝났죠 이제 이거 두번째 과학팩 이제 완료해놓고 이제 아쿠스피어를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진짜 이제 짜증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아쿠스피어라는 게 있어요 이분 음 이걸 어떻게 이분 이분 이 유튜브 명이신 거예요 아마 이게 어 오래전인 일이라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음 이걸로 아쿠스피어라는 것을 해야 돼요 이거 아쿠스피어 크으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 어쨌든 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하나 돌려서 뺄까 계속 여기서만 해서 오기 때문에 100도 여기다 모듈도 있고 음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서 반물질 엔진 달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고 반물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물질 반물질 어디였냐 반물질이 여기 아닌가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반물질 엔진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이제 이 엔진력으로 아 이것도 자동화 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초거부터 자동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부터 천만도시 짜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만도시 자동화 안 되어 있죠 음 저거는 자동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고 시프트 클릭 만드는 속도가 30초니까 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이거 5개씩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딨죠 이거 5개 이하일 때 만드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초고온 터빈 만드는 속도가 60초니까 시프트 클릭 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만 5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격자 압력 용기 이거죠 화학 젤랑 메탄가스가 들어가고 밸를륨판 에어로프레임 격벽이 들어가요 이게 한번 보죠 제작법 보시면은 이걸로 만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 이거 만들려면은 화학 젤과 메탄가스가 있는 곳에서 만드는 게 좋고 화학 젤과 메탄가스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화학 젤과 메탄가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하나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하나 그냥 만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베를륨판도 있고 에어로프레임 격벽도 있고 많이 있고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그럼 이거부터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물질 엔진은 반물질은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반물질 자체는 입자기차랑 마이너스 24일이면은 반물질 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필요해요 소재 제작기가 필요하겠다 소재 제작기가 없어요 그러면 또 오케이 속도 모듈 6이랑 효율 모듈 6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속도 모듈 6 효율 모듈 6 이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제작할 수가 있네요 그럼 또 이제 처거 제작도 들어가야 되고 몇 개씩 들어가죠? 5개씩 음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해서 여기서 입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들어가고 요청 상자 놓고 만들어진 속도가 3초니까 에어로프레임 격벽 베를린판 에어로프레임 격벽 베를린판 얼마나 지금은 이제 대량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이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건물을 만들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가 적당하구요 딱 이 정도만 만들고 이제 메탄가스 놓고 비켜 배탄가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결국은 넘어갈 수 있으려나 안되잖아 이쪽으로 통 통 해주시면은 됐습니다 음 됐어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처음 끝났죠 이거는 이거는 이 초고온열 교환기는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초전도체는 어차피 알아서 올 거고 알아서 올 거고 고중량 조립체만 남았는데 고중량 조립체가 지상에서 만들 수 있나 제작하면은 그쵸 대형 전동부터 고중량 배열이 고중량 복합체 윤활 이런 것은 지상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좋긴 합니다 음 그렇긴 한데 이게 사용법 보시면은 대다수가 건물이잖아요 이건 어차피 만들 일도 없고 우주선 반물질 엔진 대부분이 10개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지상에서 여기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재료도 간단하죠 윤활류 윤활류 있는 데서 만들면 되겠네요 윤활류 만드는 게 뭘로 만들었지 제작 음 소재 딱 하나 가져와서 윤활류 여기죠 딱 하나만 이렇게 만드시면은 윤활류 들어가고요 윤활류 왜 안들어가 윤활류 들어가고요 요청 상자 놓고 만드는 속도가 4초니까 대형 전동모터 고중량 베어링 고중량 복합체 다 있으려나? 고중량 복합체 고중량 베어링 다 있죠? 그 다음에 뭐였지? 기억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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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대형 전동모터 대형 전동모터 딱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 음 됐습니다 들어가고 있죠 여기 넣어주시면은 대형 전동모터도 끝났고 이거 이제 반물질 엔진도 하고 있고 이쪽 보시면은 재료 들어가고 있고 근데 지금 초전도체가 왜 그러지? 초전도 케이블을 좀 더 많이 만들까?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를 이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따로 해야 되겠다 안되겠네요 이거를 여기가 지금 왜 25도 이쪽에서 오고 있는데 야니들이 지금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역시 많아지니까 부족해지죠 점점 많아지니까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이에 어딨냐 그리고 박렬판도 이걸로 하기에는 아직 고중량 조립체량이 안되니까 이걸로 하나 치고 사이사이에다가 저걸 놓아줘야 되는데 이걸 빼고 여기다 빼고 범위 하나로 끝나죠 범위 하나로 끝나니까 여기쯤 했다 여기쯤 했다 여기쯤 했다 여기 두개 빼면 돼요 여기 빼면 되고 여기다가 하나 딱 놓고 속도물을 넣고 점프시킨 다음에 전기 빠른 속도로 또 가능하죠 이제 여기 하나 했으면 이제 여기쯤 있다 여기쯤 했다 여기 했으면 여기쯤 했다 오케이 여기 여기 전기 하나 또 놓아주시고 속도모드 놓아주시고 점프 해주시고 더 나아야 되겠죠 이제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옆에다 더 넣으면 됩니다 이제 옆에다 더 넣으면 되고 차죠 차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다시 해야 되겠다 여기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안 돼요 여기서 시간이 좀 흐르는데 발묻지 엔진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대량화 여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쉬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일이 멈춰버리니까 놓아주시면은 되죠 그리고 좀 더 계속 대량화 계속 대량화 되고 있죠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이쪽 보시면 점점 많이 쌓이고 있고 음 이쪽으로 이쪽은 어차피 가득 찼고 이쪽으로 더 빨리 찼 수도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사이 해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도 이제 더 빨리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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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도 이제 이거 바꿔줘요 이거 하지 말고 전기는 이제 더 이거 더 놓아주면 됩니다 이거 이거 해가지고 옆에 딱 하나 더 놓고 하나 더 놓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은 전기는 어차피 올라가게 돼요 지금 어차피 6기가와트도 많이 음 남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구요 더 빠르게 오오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초전도체 완성이 됐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하나는 완성됐고 다섯 개 벌써 완성됐죠 다섯 개 완성됐고 이제 이쪽 들어가고 있구요 고중량 복합체는 왜 안들어오고 있니 뭐가 문제야 고중량 베어링 여기서 고중량 베어링이 안만들어지고 있나봐요 아 이리듐 고중량 베어링은 여기서 지상 위에서 안만들어지고 있죠 아니 다른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고중량 베어링 사용법 보시면은 소재 데이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그쪽 가가지고 물류로봇 해놓으면은 됩니다 음 이쪽은 에너지고 여기가 소재죠 소재 왼쪽 가보시면은 이제 고중량 베어링이 쓰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건 걷으니까 이 위에 여기 있죠 이쪽에다 놓고 같이 놓아주시면은 고중량 베어링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나이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